빅몬이 너무너무 좋았어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물어봤어 일단 이 아저씨야 아줌마 싸웠어 이걸 결정했어 한 번 타는 버스를 타기로 했어 일단 빅몬에서 30번을 타고 내렸어 내렸는데 거기서 운전사가 내리면서 또 한 번 타래 또 한 번 타래 울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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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 구경도 잘했어 올 때에 우리끼리 돌아오려 했어 내 어떻게 한 번 Agora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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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물어봤더니 다시 또 한 번 빅몬을 해 여기 왔어. 결국 우리 이름은 발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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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저희가 워낙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기념으로 페이도 사왔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우리가 오래 걸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유가 없이 해맹은 건 아니고요. 이를 몰라서 해맹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룹으로서. 생각하세요. 저기. LA가 시작된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LA의 시작점. 1781년도로. Back to time 하려니까. Too long 걸렸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We took a long time. Not because we were lost. But because. We wanted to really experience what it's like to get to the very original place where LA started. In 1781. The time travel? Yeah. There was a technical gap talking. So 옛날에. 1781년에. 험난한 시절이죠. 44명의 정창민들이 이곳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갔어요? One more. 제가 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Let's hear them from. Yeah.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Long, long time ago. In 17, when? 81. We all came to. No, not. What is known today as Olvera Street. And there were 44 families came all together to start the city of Los Angeles. And today. We brought four families from that time. To tell you the stories about how they came. Yeah. 저의 이름은 나바라호고요. 나바라호. 우리 가족이 일곱 명이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디안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나바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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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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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은 아메리카노랑이 있었어요 저희는 15살이 남긴 해 지민이 아메리카노랑 diam어 오는 5살 그 때까지까지 남은 4살이에요 제 이름은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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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캐라 저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남편은 흑인, 아프리카에서 오는 흑인이고 저는 인디안이고 물라상 이렇게 섞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디안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그리고 애들이 셋이 있고 한 3살부터 16개 할 때는 그런 다양한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모하스. 제 이름은 모하스. 그리고 저는 인디안입니다. 저희 남편은 인디안이고 애들이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라구요. 멕시코에서 왔어요. 타코를 잘 만듭니다. 다섯 명의 가족과 함께 왔어요. 인디안이었죠? 아냐, 멕시코였죠. 멕시코. 지금 우리말은 우리말로 통역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처음에는 스페인형이었어요, 스페인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갔던 시리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87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왜 이 시리가 이름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왜 이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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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 시하고 시웨보라인, 카운티의 제일 첫번의 저지가 뭐예요? 판사? 판사. 그리고 멕시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게 올리바스, 올베라스인지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래서 1930년에 이 지역이 멕시칸 마켓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문화적 시장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실 분들을 또 모시고 왔어요. 너무 많이 모시고 왔어요. 제 이름은 나벌허구요. 저는 칠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조사님들에 이어서 계속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My name is Navarho, and I'm a seventh generation, so I don't speak as my own native language as well, but I run a marketplace selling souvenirs. My name is, I'm also a descendant of the original settlers. Actually, I'm not a descendant. I just work there. I work in the Avila Adobe, and I know the families that work on Olvera Street because I've worked there for 20 years. I talk to tourists, and about a thousand people per day come just through Avila Adobe, which is the one of the old, it's the oldest house in Los Angeles. And so, and so we think that, and so that's just one small piece of the larger Olvera Street. Can I turn it over to you? Can I turn it over to you? Yeah, turn it over to you. 왼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마우스. 그 근처에서, Olvera Street에서 제일 오래된 집. 그리고 사실, LA도 제일 오래된 집. Avila Adobe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